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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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뇌마 나와라 자 리듬은 안보이구요 어 또 오렌지 보입니다 오렌지 뒷면만 봐야죠 25 안정 일단 나왔구요 뒤에서 2장 빼고 또 오렌지 가 보입니다 오토 자리는 아닌데 25 안정 있어요 말렉스 스미스 와데 야구하는 와데 오 바티스타 또 이거 토론토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뒤에 이제 오래 아 이거 99 안정이네요 뒤에 그린 같은데 어 트라우드 평가도 나왔어요 트라우드 평가 이쁘네요 그 다음에 어 99 안정 잭크랭키 오오 그 다음에 25 안정 오렌지가 보이죠 뒤에 오토는 아닌데 잭크랭키 요번에 유니폼 바뀌었죠 올해는 오렌지 갑니다 미네트윈스 으아 대박 25 안정 25 안정 박병원 오토 안나옵니다 여기서 하이텍은 사인 안했어요 25 안정 병호파크 아 뒤지는데 박병 25 와 익명님 대박 인데요 이거 오토 없습니다 요번 하이텍은 사인에 많이 하는 박병원여도 여긴 없어요 어 오토가 얘 막장 아닌데 막장 뒤에 하나 더 있는데 왜 오토가 벌써 나오죠 캐텔 마르테 루키입니다 시애틀 뒤에 한정수가 더 있어요 또 50 안정 어 오토가 두개요 와 골드 오토 로버트 스테프스 골드 오토입니다 오토 두장 나왔어요 한 박스 이런 경우가 있나 와 이 박스 거의 몰빵인데 아니 골드 오토에 박병호에 그린에 와 이거 뭐 그니까 원래 두장 뒤가 평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땡겨왔는데 이게 막장이 오토인데 갑자기 와 이거 대박인데 박병호 오렌지에 박병호 오렌지가 이 셋 중에 제일 비싸지 않을까요 느낌에 왠지 왠지 저 셋 중에서 제일 비싼거는 밥병올거 같애 맨 아래 어 어 또 지금 익명님이 이 기세를 몰아서 우 맨 아래를 신청하셨습니다 일단 이거 사진 한 번만 찍을게요 박병호는 아 이거 진짜 이쁜데 이거 자켓 넣어야 되나 우 우 맨 아래는 또 저기 누구냐 키빌님이 찍어놓은 표시목 중에 하나죠 이 케이스 이 케이스 괜찮은데요 골드 오토 두 번째에요 이 케이스에서만 오 박병호 오렌지가 상당히 이쁜데 일단 오토가 두개 나온게 대박이죠 맥글이가 많이 올랐죠 맥글이 많이 올랐죠 original 한 번만 더 встреч respect